1. 일생이 행복한 돈 관리 비법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고 나면 생애 주기에 따른 돈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고, 생애 주기에 따른 돈 관리 팁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함께 볼까요? 이번 차시에 배울 핵심 용어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TV 권 기자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돈 관리를 위한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금융관리사 한금융 씨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관리사 입장에서 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활유와 같아서 늘 필요하지만, 일생을 통해 돈이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금액은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거나, 결혼 혹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특히 요즘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을 돈 관리라고 하죠. 이러한 돈 관리를 잘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생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애 주기에 따른 돈 관리 팁을 공부해 볼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렇듯 일생이 행복하려면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돈 관리 비법을 통해 행복한 일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안TV 권 기자였습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돈 관리를 잘해야 하죠. 만일 멋진 결혼식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 결혼 초 집 장만이 늦어질 수 있으며, 집 장만이 늦어지면 자녀 교육비 준비를 제때에 하지 못해, 결국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노후에 힘든 생활을 하게 되겠네요? 맞아요. 이처럼 생애 주기에 따른 돈 관리를 적절한 시점에서 잘 못하게 되면, 마치 잘못 채우기 시작한 단추처럼, 일생이 엇나가는 모습으로 경제적 불행이 여러분을 쫓아다닐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해요. 생애 주기의 의미와 소득 지출 특성 사람은 누구나 출생, 성장, 결혼, 자녀 양육 및 교육, 자녀 독립, 그리고 노후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바로 생애 주기라고 하죠. 생애 주기요? 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이후에, 생애 주기는 신혼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독립기, 그리고 은퇴기 등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소영 씨는 우리나라 평균 결혼 연령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흠, 제 주위를 보면 20대 후반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결혼 연령이 2012년 기준으로 남자 32.1세, 여자 29.4세임을 고려할 때 대략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 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는 자녀 독립기, 60대는 노년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 수준 역시 취업 초기 20대에는 낮다가 직장 경력이 높아지면서 점차 향상되어 대략 45에서 50세부터 최고의 소득 수준을 보이면서 55에서 60세에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반적인 경향이죠. 이에 비해 지출 수준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점차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자녀의 대학 교육기에 가장 높은 지출 수준을 보이며 자녀의 대학 교육기가 지나면서 다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생애 주기에 따른 돈 관리 팁 교수님, 그럼 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럼 생애 주기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초, 중,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용돈 관리를 통하여 돈 관리의 능력과 저축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럼 용돈 관리를 통한 돈 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녀와 협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주되 자녀 스스로 용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자녀로 하여금 용돈 기입장을 적도록 하고 용돈 중 일부를 저축을 하도록 지도하세요. 용돈 기입장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체험 참여마당, 종잣돈 만들기, 용돈 기입장 다운받기 순서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요? 성적 형상이나 집안일의 보상으로 용돈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건 왜죠? 그건 자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녀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 상품으로는 장학적금이 가장 적합해요. 용돈 계약서는 최근 자녀의 금융교육에 관심을 갖는 부모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에게 매월 혹은 매주 얼마의 용돈을 줄 것인가, 용돈의 사용 용도 등 용돈을 주는 부모와 용돈을 받는 아이가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을 포함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용돈 계약서 사례에 대해 살펴보세요. 다음은 20대예요. 20대는 대학 교육길을 거쳐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죠.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한 세대를 이루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다음과 같이 많이 있어요. 우선 생활재테크에 주력해야 합니다. 생활재테크가 뭔가요, 교수님? 생활재테크는 일상생활에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절약하여 저축 금액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죠. 먼저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의 기초는 절약이며 알뜰하게 절약한 후에 투자 기법을 찾아야 강력한 재테크를 실천할 수 있어요. 무모한 투자는 금물이겠죠? 그럼요. 20대는 종잣돈을 성실히 모으는 시기예요. 종잣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무모하게 단기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은 금물이에요.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종잣돈이 모아진 후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소득의 50%를 저축하세요. 쓰고 남는 돈은 없어요. 먼저 돈을 모으고 남은 돈을 써야 하는 거예요. 20대는 아직 부양가족이 없고 크게 지출하는 비용이 없는 만큼 모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소득 가운데 50%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취업하자마자 학교 다닐 때 열망을 하던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멋진 옷과 구두를 구입하는 것에 열중하다 보면 20대의 돈 관리는 0점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는 구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 기름값, 수리비 등 많은 유지 비용 지출을 필요로 함을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빨리 저축해서 오래 굴립니다.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려면 무엇보다도 저축 기간이 길어야 해요. 많이 저축하는 사람이 더 좋은 혜택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오래 저축하는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되는 사례를 살펴볼까요? 동갑내기인 이준세와 이보울이 복리 연 이자율 2%인 정기적금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이준세는 20세부터 60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저축했고 이보울은 40세부터 60세까지 20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저축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두 사람이 저축한 원금은 4,8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이자는 이준세가 2,540만 원으로 원금의 약 53%의 수익을 얻는 반면 이보울은 1,100만 원으로 약 23%의 수익만을 얻을 수 있어요. 어째서요? 이준세의 경우 이자가 붙는 기간이 더 길었기 때문으로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아껴 저축을 많이 해두면 목돈이 필요할 때 자신에게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목돈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추가합니다. 우리가 금융회사에 저축해서 이자가 생기면 이자의 15.4%만큼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죠. 제가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이 중 15만 4천 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84만 6천 원의 이자만 실제 받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개인의 생애 중 20대에는 종잣돈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이자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은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은행은 한 곳을 정해 집중적으로 이용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거래할 은행을 선택하여 그 은행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데요. 급여를 비롯한 저축, 신용카드 공과금 이체, 외화환전 등의 거래를 하나의 금융회사에 집중해서 이용하세요. 그럼 좋은 점이 있나요?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 자금이체 등 각종 서비스 수수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죠.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하나를 집중적으로 이용합니다. 최근 카드회사는 카드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한도가 높으며 대출 이자 또한 상대적으로 낮죠. 그리고 신용카드로 할부를 할 경우 할부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결혼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도 결혼식을 차일피에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혼 자금은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습니다. 결혼을 위한 목돈 마련은 예상되는 혹은 계획하고 있는 결혼 일정을 고려하여 조합예탁금과 같은 비과세 금융 상품을 고려하여 정기적금의 형태로 돈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대비와 절세를 위해 개인연금저축을 시작합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80세 이상이 된 노인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며 이제 90에서 100세까지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가능한 일찍부터 노후대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군요. 근로자인 경우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IRP에도 함께 가입하면 노후대비를 합니다. 아울러 개인연금저축과 IRP는 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30대에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등 개인신변에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아직 소득보다 지출이 적어서 자녀교육과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축적을 위해 저축을 계속할 수 있는 시기이죠. 20대에 가입한 금융상품을 계속 유지하되 다음의 사항을 더불어 고려해야 해요. 결혼으로 인한 부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갚습니다. 돈관리의 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에 앞서 부채를 우선적으로 갚는 것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지출하는 대출이자는 저축이자보다 매우 비싸기 때문에 저축할 여유가 있으면 대출금을 조금씩이라도 먼저 갚는 것이 바람직해요.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 상승에 대비합니다. 전세 혹은 월세는 한 번 계약하면 2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보증금 상승에 대비한 저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주거 조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계속 이사를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을 잃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거죠. 맞아요.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이사하는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고려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한 달 이내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첫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주택구입을 계획합니다. 주택구입은 많은 목돈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간의 계획을 필요로 하는 거죠. 신혼 초기에는 월세 혹은 전세로 거주 문제를 해결하지만 점차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목돈이 마련되면 주택구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주택구입 계획은 첫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하되 적어도 첫 자녀가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주택을 구입하세요. 왜요, 교수님? 주택구입이 늦어지면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그 다음 준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목돈 마련 저축 상품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자녀교육비 준비도 미리 시작합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커봐서 알지만... 특히 대학 교육비는 많이 필요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대비를 못하는 것은 물론 자칫 빚을 질 수도 있어요. 보험사의 교육보험 상품을 이용해서 자녀교육비를 준비하거나 비과세 저축 상품을 이용하여 목돈을 마련하되 첫 자녀가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모든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40대쯤이면 주택은 이미 구입하였고 자녀교육비도 잘 준비하고 있으며 내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외에 40대에 고려해야 할 돈관리 팁은 다음과 같아요. 자녀결혼자금을 자녀가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맞아요. 결혼자금은 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자녀결혼을 위한 자금 마련을 조금씩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때에는 역시 비과세 금융 상품을 통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하세요. 마지막으로 더 넓은 주택 구입을 고려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동성애 자녀들도 각각 개인 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거나 노부모를 모셔야 할 상황 등 좀 더 넓은 거주 공간이 필요하다면 새롭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여 현재보다 큰 집으로 옮겨갈 계획을 고려하세요. 50대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미 조기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이죠. 이 기간에 필요한 돈관리 팁은 다음과 같아요. 잠수한 자녀 교육비를 노후대비준비금으로 이용합니다. 이 시기라면 자녀들이 모두 취업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녀가 독립하여 자녀 교육비는 거의 지출되지 않는 시기이기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후자금 준비에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녀의 결혼을 위한 자금 마련이 충분하지 않다면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50대에는 안전의 최고 우선으로 합니다. 50대라면 어느 정도 자산이 축적되어 있는 시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를 불리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투자를 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젊어서와 달리 50대에는 원금을 손실할 경우 이를 극복할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라는 말을 잘 지켜야 해요. 즉,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예를 들어 적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형태로 분산시켜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자산의 특성에 따라 손실 위험 혹은 수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모든 자산이 위험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특히 주식과 채권은 직접 자신이 투자하지 말고 간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되 원금 손실을 최소화시킨 상품으로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 60대가 되면 월 수입을 확보합니다. 60대라면 노우기가 되겠네요. 네, 노우기는 퇴직을 하고 연금 생활을 하게 되는 시기이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돈 관리는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은퇴하기 전까지 매월 소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던 소비 지출 습관은 소득이 없어졌다고 달라지기 어려워요. 월 수입을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을 비롯하여 각종 연금으로 매월 받는 돈을 먼저 계산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등을 고려해보되 주택연금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특히 은행에 돈을 맡기고 그 이자 소득을 고려한다면 노인을 위한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 저축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비상자금을 넉넉히 준비합니다. 노후에 나타나는 질병은 대체로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언제라도 찾아 쓸 수 있는 비상자금을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주택, 땅 등 부동산을 줄이고 은행의 저축금과 같이 쉽게 현금화해서 찾아 쓸 수 있는 금융 자산을 늘리는 것이 좋아요. 60대에는 안전성을 고려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50대뿐 아니라 60대 역시 돈을 늘리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시기겠네요. 맞아요.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평생 동안 절약해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와 돈 관리를 상의하고 상속 계획과 유언도 미리 준비합니다. 돈 관리를 주로 담당하였던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여도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에 있는 저축금액 혹은 부채, 부동산 내역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 이외의 곳에 보관해 놓은 보석, 현금 등은 자칫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묻히고 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속 증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상속 증여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도 준비해두어야 사망 후 자녀들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상속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하며 증여는 생전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간의 증여 재산과 상속 재산의 총 합계액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 세율은 10에서 50%의 누진 공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방식은 반드시 민법에서 정해놓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유언 방식은 자폐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이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는 준비를 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하여 집이나 요양보호소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만일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의료기기에 의존하여 연명하고 싶지 않다면 사전 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 등을 들 수 있어요.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사전 의료의향서 사례에 대해 살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생 동안 경제적인 굴곡 없이 삶을 영유하려면 생애 주기별 돈관리 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생애 주기에 따라 소득 수준과 지출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10대 성장기는 용돈 관리 및 저축을 통하여 돈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20대 청년기에는 종잣돈 마련과 소비 통제를 위하여 소득의 50%는 먼저 저축하되 목돈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고려합니다. 30대 신혼기 및 자녀 양육기에는 결혼으로 인한 부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갚고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 상승에 대비함과 동시에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하는 등 주택 구입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아울러 자녀의 대학 교육 자금을 준비하되 교육 보험이나 비과세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40대는 자녀 교육기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자녀 결혼 자금을 준비합니다. 또한 가족의 확대로 주거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면 넓은 집으로 옮겨갈 계획을 세우며 이를 위해 다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50대는 자녀 독립기에 해당되며 보유한 자산 관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후 대비에 집중합니다. 60대는 은퇴기로 월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비상 자금을 넉넉히 준비하며 배우자와 돈관리를 상의하고 상속 증여 계획과 유언장 작성을 미리 해두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생이 행복한 돈관리 비법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돈관리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셔서 금전적 어려움이 없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